이만큼 김정현 H.I. 제가 필터를 쓴 이유는 지금 차 안이어서 조명이 예쁘지 않아서 귀여운 필터를 썼습니다 여러분 리뷰라이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잘 지내셨나요 다들? 브이앱으로 올까 라방으로 올까 하다가 라방으로 왔어요 오늘 하루가 드디어 끝이 났어 댓글 좀 봐볼까요 오랜만에 식가서 야식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부둥부둥 진짜 수고 많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수고 많았어 집가서 푹 잡시다 뮤지컬 준비 잘 돼가냐고요? 여러분 뮤지컬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내 이름은 서인아 베이비 안 피곤 베이비? 침이? 네 졸려요 멍때리기 예쁜 비교 한번 보여줄까요? 짜자잔 예쁘죠? 한강뷰에요 한강뷰 달리고 있는 차 안인데 잘 자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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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